아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것이다 등등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연준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쟤네들이 뭐 3월달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거 올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영호 박사께서 지난해 말 방송에서 저도 기억하지만 연준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이미 벌써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나와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얘기가 이제 돈 되는 거예요. 연준 푸시 죽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렇게 장이 안 좋고 그러면 나서서 막아줬거든요. 2022년도에 연준 푸시는 없다. 죽었다. 이러니까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손 놓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말이죠. 2020년, 2021년을 보면 사실 뭐 제롬 파월은 신이죠. 신. 신이었죠. 할 때마다 딱딱 쳐주고 이랬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지금 FOMC의 특히 또 FED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믿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야 되는 모습도 잘 안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모든 걸 한 줄로 정리하자면 연준이 앞으로 얼마만큼 인플레이션에 강력하게 대응하느냐 한 번은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렇다면 변동성은 충격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3월에 55BP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괴담처럼 돈 되니까요. 50BP하고. 우리 한방 있어라는 걸 보여줄 것이다. 1월 달에 아예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연준 이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뭐 크리스토버 월러 같은 여름부터 저기 대차 대조표 축소하자. 그다음에 블러드 이번에 이제 그런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겁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적 완화는 호수에 물을 대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물 대는 걸 중지하는 거예요. 네. 테이퍼링. 테이퍼링. 네. 테이퍼링. 테이퍼링. 그다음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차 대표 축소가 물 빼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빼야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그 전까지는 물 대놓은 거가 흡수되는 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가야 이제 시장에 극한 변화가 없어서 물 대기로 왕창했잖아요. 지금 넘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대는 걸 중지하겠다는 게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이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빼야지만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게 양쪽 긴축이란 말이죠. 이제 그거를 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의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우리 순서대로 할 게 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물 일단 물을 주는 거부터 우리가 덜하기 시작할게.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물... 호수가 말라가... 아니죠. 호수가... 아니지. 호수가 지금 넘치고 있으니까... 지금도 넘치고 있죠. 물을 우리가 계속 그동안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죠. 호수가 말라가기 때문에... 아니죠. 호수는 이미 많았고 더 이게 문제가 있을까 봐 더 넘치게 줬는데 공급하는 거 자체부터 줄일게. 그다음에 이제 물을 뺄게였는데 시장에서 지금 원래 그렇게 순서대로 한다고 얘기했고 우리랑 소통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준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냐면 야, 우리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물 당장 뺄 수도 있어. 이게 들리니까 이제 패닉이 오게 시작한 거죠. 그러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나타났던 테이퍼링과 이 큐티의 경험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천천히 할 거다. 빨라져봐야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순서를 지켜가면서 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전에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올해 금리 8번부터 4번, 3번, 5번 내놓는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누군 50BP, 누군 25BP? 8번 가면 그럼 2% 바로 가는 거야? 뭐 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안 나오기 시작했고 가이던스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더 패닉이 온 거죠. 야, 이거 실적도 둔화되는 것 같은데 정책도 지 맘대로 갈 것 같고 뭔가 결정된 답은 없으니까 그러면 뭔가 툭 터지면 정말 노래가스처럼 손대면 툭 하고 터지는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 뭐 건드려주기만 하면 그냥 바로 다 물량을 던져버리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더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작년에 지셨던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옮겨 타면서 맞아요. 엄청 옮겨 탔어요. 뭘 샀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PQQQ 같은 거 나스닥 3배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엄청나게 샀거든요. 근데 그것만 산 게 아니에요. 기술주도 많이 샀지만 바이오도 3배 뭐 S&P도 2배 전부 레버리지를 걸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국 중시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패닉이 쌓일 수밖에 없고 더 문제는 뭐냐면 올라와도 레버리지 상품으로 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레버리지를 샀어요. 70까지 내려갔죠. 이미 그것만으로도 패닉인데 다시 100와도 내가 샀던 가격 안 와요. 이게 기본적으로 옵션이나 파생 상품으로 연결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의 특성상 정말로 V자이로 바로 올라와도 가격이 안 오는데 질질질해서 이렇게 끌려 올라오면 내가 원래 100에서 샀던 게 다시 100이 와도 내가 원래 샀던 가격이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험성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손실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라면. 미국 시장도 잘 모르는데 그걸 또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좋고 항상 올라가기만 하니까 우리 시장에서 손해본 걸 한 방에 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ETF는 상대적으로 조금 내가 파생 상품만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착각 속에 그런 게 있죠. 그런 쪽으로 투자로 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까지 이렇게 수급이 얽히면서 미국 시장도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전문가들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건 뭐냐면 모두 다 금리 인상 몇 번 하느냐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금리 인상 몇 번 하느냐면 뭐가 나오면 그게 바로 답이 나오냐면 진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얼마였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할 기준금리가 얼마냐 계산을 해서 거꾸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계산을 해요. 아니 그거는 봐야죠. 그러니까 기대인플레이션이 만약에 3%라고 그러면 기준금리 2.5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6%, 7%대다 하면 기준금리가 5%가 돼야 되고 그러면 진짜로 지금 8번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올해 8번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금 3%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3%보다는 지금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 프로젝션을 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금리 인상 몇 번 한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보면 정무적인 정치공학적인 것에 따지면 11월 달에 미국의 그 중요하다는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앞에 두 달 전에는 못 올려요. 이게 진짜로 변동성을 진애들이 갖고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11월 9월 달이고 8월 달에는 없고 그러면 상반기에 다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50pp 얘기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저는 50pp 한 번에 상반기에 50pp 한 번에 25pp 세 번이 올라가는 게 상반기 스케줄이다. 그러면 두 전문가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증시 미국 장애 조정 이유가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도식을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그와 관련된 정책 변화는 일종의 그것도 가장 중요한 메인 핵심 이슈이긴 하지만 그게 한 40억? 이 정도라면 저는 40 정도는 기업이익과 관련된 불확실합니다. 지금 인플레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플레 진행되면서 지금 12월 그다음에 1월 수출 실적이 지금 경상적자 날 걸로 보고 있는데 경상적자 왜 나죠?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수출 실적이 경상 실적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안 그럴까요? 미국도 에너지 수입하잖아요. 원가 영향 받잖아요. 대부분의 제품들 중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물가가 계속 PPI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CPI의 상승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미국은 앞으로 설비 투자도 많이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도 지금 설비 투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긴축을 더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황금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핵심 이슈는 내부적으로 설비 투자 이슈가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돈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대거 수출하고 달러를 대거 수출을 통해서 거기서 자본 이득으로 돈을 벌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동안 잘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미국의 내부에서 계속 설비 투자 압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금리와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그동안 풀었던 돈 넘치려고 했던 이 호수에서 물을 생각보다 빨리 빼줘야 다른 설비 투자 금액이 들어와서 그 물을 채워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미국의 어떤 이런 구조적인 변화 미국도 제조업을 조금 늘리고 제조업에 어떤 계속 뭔가 강조점을 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CPI만 봐서는 안 되고 PPI, 미국의 설비 투자 압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정책적인 이슈에다가 정치적인 이슈도 일부 더해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이익의 하향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